제가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잠 못 잤어? 그럼요. 나도 잘 못 잤어. 지금 배틀스립에서 최초로 중앙아시아를 진출하는 그런 역사적인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시내에서의 일들을 제가 설계했잖아요. 기가 막힌 거야. 그래? 박호 형 깜짝 놀랄 거야. 내가 또 이 외곽 쪽을 준비했잖아. 깜짝 놀랄 거야. 진짜. 귀엽네요, 남자들이. 내가 이 깔아있는 걸 먼저 하시네. 그분이 합치면 지금 80살이 넘거든요. 위에 탑승하시면 슬림 도전 카드 작성하시잖아요. 작성하시고 돌아오시는데 그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출입증을 저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 판정 같은 거는 일단은 달러로 받고 가서 거기서 판정해서 달러는 받고 왔는데. 얼마나 안 돼? 달러로 받고 가서 거기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만큼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도 없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드디어 중앙아시아. 왔습니다. 와. 첫 발을 드린 거야 지금 중앙아시아에. 되게 선선하다 날씨가. 뭔가 공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택시 타는 거는 여기 어플이 있대요. 러시아에서 쓰는 어플이 있어서 미리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왔으니까. 아, 그래? 그거를 신용카드만 등록하면 되거든요. 벌써 다 준비한 거야? 대단한데요. 신혜는 내답니다. 아, 알겠어. 아, 근데 택시 타는 거 진짜 싸다. 진짜. 출발하시죠. 가자. 갑시다. 후!